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필드 속성의 지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그 필드의 속성, 속으로 갖고 있는 성격, 성질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죠. 필드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 미리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 조건 등을 입력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필드 속성은 테이블 개체의 디자인 보기에서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 필드 속성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기 가면 일반 탭이 있고 조회 탭이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필드 속성이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일반 탭이 있고, 조회 탭이 있고, 방금 전에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 전환 바로가기 키라는 게 F6인데, F6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F6을 누르게 되면 필드 속성으로 간다는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필드 속성은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좀 말장면 조심하시고요. 필드 속성이 모든 데이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필드 속성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필드 데이터 형식이 숫자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속성이 다르겠죠. 형식이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드 속성도 달라진다라는 거. 자, 필드 속성에서의 일반 탭인데,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텍스트일 경우 일반 탭, 그죠? 숫자일 경우 다르죠? 텍스트일 경우는 필드 크기 최대 255 형식, 이명 마스크 이렇게 가지만, 숫자일 경우에는 다르죠? 필드 크기 정수, 그죠? 실수, 바이트 정수, 정수 롱, 실수, 싱글, 더블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필드 크기, 텍스트일 경우에는 255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련번호 텍스트 숫자 형식에서 지원이 되는 게 필드 크기고, 아울러 데이터 형식에 따라 필드 크기 달라지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형식이라는 거는 잠시 후에 배우실 건데, 필드의 표시 방법으로 미리 정의된 형식을 우리가 이제 유저가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입력 마스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필드에 입력한 모든 데이터의 유형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고, 캡션, 폼이나 데이터 시트에서 사용할 필드 레이블이자 레이블, 그걸 갖다 캡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 기본값, 기본값은 말 그대로,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 디폴트 값을 기본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시기죠. 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 어긋날 경우, 벗어날 경우에 어떤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수, 필드에 데이터를 항상 입력할지의 여부, 필수도 아니다, 그걸 갖다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 비밀문자율을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 인덱스, 우리 INDEX, 인덱스, 그러면 세기인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 엑셀 함수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그 인덱스는 찾기 및 정렬 속도는 빨라져요. 우리 책 같은 데 멘트에 보면 찾아보기, 그러면 찾는 거하고 정렬 속도는 빠르죠. 하지만 책 자체를 업데이트할 때는 속도가 느리죠. 바로 엑셀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라는 게 정렬 및 찾기 속도는 빨라지지만,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요. 인덱스, 자 됐죠? 바로 이 부분들이죠. 필드 크기, 형식,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 소수 자릿수도 있고요. 소수 자릿수도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고, 입력 마스크, 캡션, 기본값,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든가 텍스트, 검사 텍스트 필수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인덱스 여부, 이렇게 쭉 있죠? 텍스트 맞춤 여부도 있고, 텍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죠? 요거는 잠시 후에 하나하나 배우실 건데, 가겠습니다. 형식을 어떻게 주느냐? 일단 데이터를 표시하고, 인사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형식이,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 설정 방법이 달라지는데, 텍스트, 그 다음에 메모, 숫자, 날짜하고 시간, 통화, 그 다음에 일련번호, 그 다음에 예안이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데이터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미리 정의된 형식, 또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기호,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백은 공백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커테이션만큼, 우리 보통 큰 따옴표 또는 땡땡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큰 따옴표 안에 내용 그대로 표시해주는 거, 그 다음에 느낌표는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서 채워집니다. 느낌표, 왼쪽을 기준으로 맞춰진다.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별표, 그 사용할 수 있는 공백을 별표 다음 문자로 채워준다. 그 다음에 원화 표시, 이것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원화 다음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준다. 이거 일단 알고 계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시습을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 대가로, 우리 엑셀에서도 조건을 줄 때 네모 가로 주고 색깔을 줬었죠? 그래서 검정, 파랑, 녹색, 녹청, 빨간, 자홍, 노란, 흰색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 통화 형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숫자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기본값이다라는 거죠? 숫자 입력함 그대로 표시해주는 거고, 통화는 말 그대로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에 화폐 단위 표시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수는 괄호로 표시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로, 유로 기호 표시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정이라는 거, 그 적어도 한 자리 이상의 숫자 표시, 그 다음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그 다음에 표준, 천 단위 구분 기호 당연히 해주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 그 다음에 백분율, 우리 엑셀에서도 배운 거죠?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고, 퍼센트 기호를 붙여준다. 공항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공항형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아래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사용자 지정 형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 사용자 지정 형식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네 개의 구역을 구분한다라는 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구역을 사용했을 때, 각 구역의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나, 첫 번째 구역의 서식을 기본값으로 사용한다. 알아두시고, 일단 규칙은 양,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음, 세미콜론, 영, 그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널값, 양은, 양, 음, 영, 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달러, 샵, 콤마, 샵, 샵, 0.0, 그죠? 이게 양수일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세미콜론, 음수일 때는 가로 치는 거고, 그 다음 세미콜론, 제로일 때는 0이라고 해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땐 널이라고 해줘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900을 입력했다. 그럼 형식이 현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러 표시 붙고, 9,000, 그 다음 소점 뒤에 한 자리니까 0.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900 같은 경우는 가로로 되는 거죠. 그 다음 0 입력했을 때는 제로라고 떠요. 제로. 왜냐하면 제로라고, 땡땡이 제로, 땡땡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입력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널이라고 뜬다는 거죠. 됐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금액에다가 제가, 금액에다가 제가, 형식에다가, 자, 네모 가로 파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수일 때의 조건, 그 다음 음수일 때의 세미콜론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빨강, 우리 교재에는 색깔 없는데,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0값일 때, 자홍색으로 바뀌고 제로,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안 했을 때, 녹색으로 가면서, 널이라고 해줘라 라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형식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금액에 해당되는, 필드 속성이에요. 거기서 이제 형식을 요렇게, 입력을 한 거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9,000.0 됐죠? 마이너스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가로 열고, 달러, 9,0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제로 입력하면 제로,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널. 자,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는 거죠. 형식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바로 이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화번호도 제가, 010558888 이렇게 입력했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알아서 대시가 거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해준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형식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그 숫자 서식. 자, 마침 점은 말 그대로 소수점 구분하는 거고, 쉼표는 천 단위 구분, 그죠? 그 다음에 0은, 그 자릿수 표시자인데, 숫자 또는 0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샵, 그 숫자 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우리 엑셀에서 배운 거하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달러 표시해 주는 거죠. 퍼센트는 말 그대로 100 곱해주고, 퍼센트 해주는 거. 됐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음의 지수, 그래서 음의 지수, 그 다음에 양의 지수.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양수는 그대로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수는요. 가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값이 널이면, 0은 생각했고, 널이면 널이라고 해줘라 라는 의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양수이거나, 그죠? 음수일 때 더하기 빼기, 기호해 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값이 0일 경우에는 0.0으로 표시해 줘라. 널값은 생각했고, 이런 식으로. 날짜 및 시간 형식 하겠습니다. 자, 날짜하고 시간 입력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날짜 형식이 있어요. 기본 날짜라는 거는, 몇 년도, 오후, 몇 시 몇 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날짜, 자세한 날짜 이런 식으로, 2007년 6월, 한글이 다 들어가, 풀네임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세한 날짜, 그 다음에 보통 날짜, 됐죠? 그 다음에 간단한 날짜, 이렇게 대시로만, 그 다음에 자세한 시간, 오후, 그 다음에 보통 시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10분 초에서 초가 빠지는 보통 시간. 그 다음 간단한 시간, 이렇게. 이게 바로 날짜 시간 형식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 형식, 여기는 이제 공백을 줘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요. 날짜 형식, 공백, 요일 형식, 공백, 시간 형식,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짜 같은 경우는, YY, 연년, 연년, 그죠? MMDD, 그 다음에 요일, DDD, DDD 가면은, 이제 요일 갖다가, 이렇게 세 글자씩 나타내겠다. 그죠? DDD 그러면, 플레임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D 그러면, 1에서 30일, DD 그러면, 0일에서 30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죠. 됐죠? 콜론은 시간 구분해 주는 거고, 날짜는, 슬래시고, 이건 이제, AM, PM,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더블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1에서 7로 나눠서, 몇 번째 일인지, 또는, 더블 더블은, 1년을 1에서 53으로 나눠서, 몇 번째 주인지, 요런 것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맞다, 틀리다, 정도만, Q 같은 경우도, 쿼터, 그래서 이제, 날짜를 갖다가, 1에서 4까지, 분기를 표시해 준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연도, 그 다음에 시간, 그죠? 그 다음에, N, N, 분, 0에서 59분, 0에서 59분, N, N은, 그 다음에, 세컨이죠? 어렵게,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네, 복잡할 거 없어요. AM, PM, 오전, 오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메모 형식 하겠습니다. 텍스트와 메모 데이터 형식은, 미리 정의된 건 없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건데, 텍스트 형식이 오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빔 문자열도는, 널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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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골뱅이, 골뱅이, 골뱅이 한 다음에, 세미콜론 알 수 없음, 땡땡땡땡이죠. 물론, 그래서 입력이 됐을 때는, 예고, 입력이 안 됐을 때, 널일 때는 알 수 없음,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골뱅이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 한 자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트는 빈자리수, 그 다음, 요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소문자, 이게 대문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크다라는 거죠, 엑셀에서. 크기 때문에 대문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소문자, 이게 대문자다라는 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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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골뱅이 골뱅이 대시, 골뱅이 네 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랬을 때, 요렇게 입력을 하면, 요게 맞게끔 대시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자, 이거는 대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대시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대신 입력해줘요. 그 대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죠? 크다라는 거니까, 대문자라고 했었죠? 전부 다, 어떻게 입력을 하든지 간에, 다 대문자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소문자라고 했었죠? 어떻게 입력을 하든지 간에,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하고, 세미콜론 알 수 없음이죠? 근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라고 뜬다라는 거죠. 됐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아니요 형식이 남았나요? 네, 예, 아니요 형식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예, 아니요 형식은, 잠시 후에 예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일단 설명을 드리고, 예, 아니요 같은 경우는, 예스, 노, 그죠? 예스, 노, 그 다음에, 트루, 펠스, 참거지, 그 다음에, 온, 오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스, 노, 로 설정된, 그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추루 또는, 온을 입력하게 되면, 그 값은 자동으로, 예스로 바뀐다. 그 다음에, 예스, 노, 데이터 형식의, 기본 컨트롤로서, 확인난 컨트롤이, 사용이 된다. 요거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스, 노, 이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맨 앞에, 세미콜론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리 표시자로서, 세미콜론이 그냥 필요하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첫 자리는, 예스, 트루, 온, 다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노, 펠스, 오프, 다 같은 뜻. 예를 들어서, 앞에 세미콜론 무조건 자리 차지해야 되고요. 남성, 여성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경우, 군필, 미필,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런 경우, 표시는, 예스인 경우, 군필로 뜨고, 노인 경우는 불합격으로 뜬다. 자, 무슨 소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아까 금액은 살펴봤고, 지금 이 전화번호는,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다시 지우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010, 우리 이제, 전화번호 입력할 때, 대시 입력하는 거 1이잖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888-8, 4자리니까, 4444,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대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전화번호 입력하지 않구냐, 엔터를 치니까, 전화번호 입력해라, 전번 입력,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참가 여부, 참가할 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가할 때,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참가 안하고, 호, 이 사람 참가했고요. 그 다음 황당에 참가했고, 이런 식으로요. 자,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아까 전화번호죠? 여기 보세요. 지금 형식을 어떻게 줬냐면,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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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 다음에, 이 원화는 제가 임명을 안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잡아줘요. 아까 이 원화는 뭐예요? 원화 뒤에 있는 문자, 대시 그대로 찍히게끔 하겠다, 그거죠. 그런 의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력할 때는,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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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골뱅이 4개,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골뱅이 또 4개.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게 원화가 붙어요. 이렇게, 뒤에 대시 넣으려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땡땡이, 전번 입력. 그러니까, 전화번호 입력하면, 얘를 갖다 적용되는 거고, 입력하지 않으면, 전번 입력이라고 뜨는 거예요. 됐죠?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기예요. 참가 여부를 제가 예아니오를 줬거든요. 예아니오. 예아니오 같은 경우, 형식은 여기 보면은, 추르펠스, 예스노, 그죠? 온오프예요. 그런데, 예스노, 온오프, 추르펠스도 줘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세미콜론 하나 주고, 땡땡이 참가, 땡땡이 세미콜론, 땡땡이 불참, 땡땡이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은. 그죠? 이렇게 주고 나서,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는, 홍길동 참가 체크했고요. 호호 참가, 황당현 참가 이렇게 했어요. 됐죠? 이렇게 입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조의 속성에 가면, 아까 우리, 확인난,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예스노에서, 예스노 데이터 형식의 기본 컨트롤로서, 확인난 컨트롤이 사용이 된다. 확인난 이거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난을, 텍스트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면,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참가 불참, 형식에 넣었었죠. 체크 표시한 애들은, 참가, 참가, 참가가 뜨고, 체크 표시 안 하는 거는, 불참, 불참 이렇게 떠요. 됐나요? 바로 이게, 예스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형식, 디자인 보기에 가서, 필드 속성, 일반 탭, 조의 탭이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나 숫자에 따라서, 필드 속성이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형식, 그죠? 텍스트, 또는 숫자, 이런 식으로, 예안이요,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드 속성 첫 번째 시간인데, 그 필드 속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책을 보시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그 시습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아,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나,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거나, 라는 걸 갖다가, 몸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고, 하지만 책으로만 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필드 속성은, 우리가 이, 3섹션은, 필드 속성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게 짧게, 부담되지 않게끔, 강의 쪽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입력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의 속성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